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라면 몇 개 먹을 수 있어? 이거? 두 개만 살게 너한테 안 좋은 걸 먹을 수 있는 거지? 신 환경 일식으로 해줘 뭐 있어? 계란하고 파를 1대1 비율로 섞습니다 최연사 말지? 우리 밥 먹고 뭐 할까? 인형 뽑기? 알겠어 오빠가 또 인형 잘 뽑으니까 일단 라면 먹고 밖으로 나가자 지린다 맛있어? 아 근데 여자들 이런 거 먹을 때 꼭 이런 데 뭐 묻히고 먹더라 하하하하 야 이거 너 아까 다이어트 뭐 아 다 먹었네 아 너 맛있게 먹으니까 나도 기분 좋다 이제 뭐 아까 너 인형 뽑기 하러 가고 싶다면서 가고 싶어? 가고 싶어? 가자 사실 돈도 뽑아놨어 하하하하 너 인형 좋아하지 꼭 뽑아줄게 무슨 일이 있어 아이 KAWEE 오빠 누가 떨어진다 엘리베이터 가져왔다. 가야지. 오늘 너무 재밌었어. 조심히 들어가. 인형, 인형 가져와야지. 내가 얼마 좀 뽑은 거네. 가져가. 조심히 들어가.